안녕하세요. 모디오디오입니다. 오늘은 오디오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 최대 7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스피커 선입니다. 앰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단자에 꼽게 되잖아요. 이 스피커 단자가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쇼트가 우리가 흔히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앰프가 고장이 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볼륨이 큰 상태였다고 하면 거의 앰프의 출력석을 비롯한 주요 부분들이 날라가 버릴 만큼 수리가 까다로워질 만큼 많이 고장이 나게 되고요. 또 작은 볼륨 혹은 거의 최소 볼륨 쇼트가 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음이 미묘하게 갈라지는 출력석이 데미지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.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부조가 일어나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앰프에 여러 가지 의미로써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닿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빈번합니다. 두 개의 스피커를 전환해서 이 스피커 듣다가 다른 걸로 들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것만 양쪽으로 잡고서 딱 꼽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뒤에 공간이 좁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닿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할 때도 이렇게 되고요. 또 스피커의 거리가 좀 너무 먼 것 같아서 앞으로 당기면서 조절을 할 때 스피커 바나나 단자가 약간 헐렁한데도 그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위치 움직이다가 쏙 빠집니다. 그래서 이게 닿기도 하고요. 조임식 단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여기 세 개에 나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갔다든가 단자를 쓰시게 되면 빠지게 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. 이런 단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뽀대가 좀 나잖아요.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 둘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쇼트 난 겁니다. 닿은 거예요. 앰프 켜진 상태에서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축 튭으로 처리되는 걸 항상 얼등히 선호합니다. 이게 멋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축 튭으로 처리해 놓은 건 부리의 일로 빠져나갔을 때도 이 둘을 닿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휘게 해서 이렇게 닿아야 닿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떨어졌을 때 빠졌을 때 혹은 내가 임의로 실수를 했을 때 둘이 닿지 않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시는 걸 저는 월등히 선호하기 때문에 수축 튜브 처리를 저는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두 번째로는 퓨즈 용량을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퓨즈입니다. 퓨즈 용량이 이렇게 끝에 1.0A 이런 퓨즈라는 값이 기종마다 혹은 매뉴얼에 혹은 샷이 뒷면이나 바닥면에 이렇게 적혀있게 되는데요. 퓨즈가 나가게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퓨즈를 구해야 되는데 정격 용량을 사려면 택배를 해서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사이즈로 이 정도로 모아놓고 있어요. 나갔을 때 같은 다양한 값을 가지고 딱 교체하면 좋겠지만 찾아보고 이러면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용량 가진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.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. 여기 퓨즈인데 이걸 다른 용량을 집어넣게 되면 당장 문제없습니다. 암페어가 낮은 값이 들어갔을 때는 쓸데없이 퓨즈가 나가는 일이 있는 경우는 차라리 괜찮은데 암페어가 더 높은 용량의 퓨즈를 넣게 되면 앰프의 보호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메인 부분 내부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인넷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인넷이든 내부에 들어있는 것이든 이게 안 맞는 걸 꼽으셔서 퓨즈가 나간다는 것은 앰프를 보호하는 기능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퓨즈값이 높아버리면 끊어지지 않아서 앰프에 데미지를 줘서 앰프 자체가 나가버리게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중고 구입하시면 이게 다른 걸로 바뀐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. 100V와 220V를 전환하는 기준 같은 경우는 퓨즈의 용량이 100V일 때 몇, 220V일 때 몇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임의로 결선을 통해서 혹은 좌우 스위치를 통해서 볼테이지가 바뀐 경우도 표지값을 꼭 바꿔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분리형 앰프에 레코드 아웃이 있고 프리아웃이 있습니다. 파워 앰프를 물리실 때는 당연히 프리아웃에 꼭 물리셔야 돼요. 근데 둘 다 아웃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뒷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때는 우리가 실수를 잘 하지 않지만 오디오 렉이라는 게 뒷벽에 좀 붙어있고 잘 안 보이는 속에서 꼽다 보면 이것도 아웃이고 이것도 아웃이고 하니까 이 반대편에서 바라보다가 여기다 꼽아버린다 수도 있죠.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여기다 꼽게 되면 최대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. 볼륨단의 영향을 받는 게 프리아웃이고 레코드 아웃은 소스 입력이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파워 앰프의 출력의 성능에 따라 스피커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소음에 본인의 청력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놀랄 수 있다.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100V, 120V에서 물결로 100V에서 220V, 240V 이렇게 써있으면 프리볼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대부분은 프리볼트가 맞아요. 그렇지만 기중에 따라서는 이걸 스위치가 있어서 전환을 했는데도 안에서 스위치를 움직여줘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. 또 앰프의 기중에 따라서는 결선을 바꿔야만 볼테이지가 변경이 되는 기종들이 있으니까 꼭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피커를 보셨을 때 유닛 청소를 저는 좀 가급적이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먼지라든가 이런 오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가 물티슈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청소 도구라든가 방법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아버리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만지지 않는 게 물기가 닿게 되면 특히 고무와 물이 계속 닿아있고 제대로 마르지 않게 되면 고무도 빠르게 경화가 될 수 있고요. 청소 아주머니가 계시다든가 이렇게 타인이, 와이프 분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큰 힘으로 가져가면서 이 유닛들을 눌리게 만든다든가 상처를 입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스피커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상관없지만 이게 앞뒤로 눌리게 되면 콘이 눌리게 될 수도 있죠. 우퍼 유닛은 콘이 강하기 때문에 좀 안 그러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쉽게 잘 눌립니다. 특히 베를룸, 다이아, 세라믹 이렇게 강한 물성이 단단하니까 오히려 더 내구성이 좋을 것 같잖아요. 아닙니다.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단단하는 것은 깨지기가 되게 쉽다는 뜻이고요. 실크돔 유닛이라고 하면 보통 찌그러지는데 실크돔 유닛이 특히 닦으시면 안 좋습니다. 금속은 그래도 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넣어도 또 괜찮습니다만 찌그러지지만 않는다면 실크돔은 물티슈나 걸레 같은 걸로 닦게 되면 코팅이 있는데 코팅이 날아갈 수도 있고 끈적한 물질이 도포가 돼 있는데 이것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물티슈나 휴지에 있는 걸레에 있는 먼지가 오히려 훨씬 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얼룩얼룩해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닦을래다가 더 더럽게 만드는 케이스가 정말 많고 유닛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진 다음에 유닛을 만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잘 모르시게 했을 때에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수리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오디오 카페나 이런 데에서 꼭 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도 여기 약간 부식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세월에 의해서 금속콘이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물티슈에 물기가 닿아있다가 제때 안 마르면서 거기에서 산화가 됐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6가지 내용 오늘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. 무조건 아닙니다.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쇼트 같은 경우는 꼭 앰플을 끄고 작업하시면 문제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또 어느 정도 아신다고 해도 사람은 다른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잠깐 또 딴 걸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.